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적들을 낭만적으로 대하게 되면 한순간에 그냥 가는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북한은 김정은 체제 하에서 핵선제 공격을 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선일보의 한 논술위원이 참 글을 잘 썼네요. 이용수 논술위원입니다. 태평로라는 그런 코나에서 대북의 헛똑똑이들, 다르게 표현하면 대북 낭만주의자들입니다. 북한 측 입장에서 보게 되면 썰모있는 바보들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용수 위원이 쓴 대북 헛똑똑이는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 좌익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썰모있는 바보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보 천치들인데 그래도 이용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3.1운동 폄훼하는 북한에 함께 기념하자 제안하며 북을 안다고 자랑한 5060운동군 정권, 헛똑똑이들이 북핵 완성을 도왔다. 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돈 주고 시간 벌어주고 그렇게 해서 북한 핵의 완성을 도왔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의 대통령들하고 돈 갖다 바친 박지원 씨 같은 사람하고 다 북한 핵을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도왔던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헛똑똑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쓸모있는 바보 천치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할 겁니다. 돈 갖다 주는 사람을 뭐 똑똑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 바보들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쓸모있기 때문에 용도가 있는 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겠죠. 추석 연휴 첫날 공개된 북한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육성시정연설은 50분 45초 동안 이어졌다. 연단에 선 김정은은 백날 첫날 10년 100년 제재를 가해보라.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했다. 1만 9천자 부량의 연설문의 약 40%가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있었다. 김정은 발언 가운데 가장 노골적인 비핵화 불가 선언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주장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러니까 바보 천치들을 잘 이용해 먹은 거죠. 시간도 벌고 어떤 돈도 받아서 잘 썼고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 삶을 혹은 나라의 일을 낭만주의자 관점에서 하다 보면 그건 필패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낭만주의자가 돼가지고 적대적인 세력에게 그냥 구애하고 설설 기고 돈 갖다 바치고 그게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역사가 잘 가르켜주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 너무나 많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저 세상을 갖고 일부는 여기서도 여전히 그렇게 헛똑똑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2018년 9월 문재인의 능나동 5일 경기장 연설과 백두산 방문이었다. 북한은 한국 대통령의 방문을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헌모한 결과로 선전했다. 평양은 단순히 수도가 아니라 김시 왕조를 떠받치는 당정군 엘리트 집단만 거주하는 특수지역이고 우리가 민족의 영산이라 부르는 백두산도 북한에 쓴 김일성 김정일의 어리스린 혁명의 성산이다. 한국 대통령의 등장 자체가 김정은 우상하의 소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그 자체가 그냥 김정은 우상하의 소품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6.25전쟁이 터지기 전에 남북 영숙회담이라고 해서 뭡니까? 김구 선생하고 여러분들 몇 사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북한이 만들어놓은 일종의 무대에 장식품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는 항상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하는 것이 그냥 모멸감 정도로 거치면 되는데 그 당하는 것이 나중에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당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억울한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지나치게 낭만주의자가 돼가지고 적대 세력들이 쓸모있는 바보 천치 정도로 이렇게 간주하게 되면 백성들은 잘못하면 생명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5.1 경기장에 운집한 15만 명의 박수갈채도 문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을 향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도 당시를 남북관계 최고의 장면을 회고한 바가 있다. 김정은이 연출한 북체제 선전쇼의 배우였다는 것을 모른다. 김구 선생의 김일성이 여러분들 만들어놓은 남북연석회의의 아주 철두철미한 뭡니까? 선전쇼의 배우였던 것이죠. 공산주의자들 좌익들의 가장 여러분들은 뭡니까? 소위 뱃속을 정확하게 내다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그분이 수십 년 전에 예측했던 대로 중국의 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연출한 북체제 선전쇼의 배우였다는 것을 문재인이 몰랐고 김일성이 연출한 북체제 선전쇼의 배우였다는 것을 김구 선생이 몰랐던 거죠. 사랑은 낭만으로 해야 되지만 가장이 박혀 나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뭡니까? 형님 아우 이렇게 하면서 의심해야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어가지고 돈도 주고 뭐도 주고 그렇게 하면 뭡니까? 가족 전체가 나중에 망하지 않습니까? 빚 보정 쓰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가장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사람만 좋아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술이나 퍼마시고 빚 보정이나 쓰고 이렇게 다니면 가족 전체가 뭡니까?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란 사람이 헬렐레 해가지고 형님 아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면 뭐죠?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지나 좌익들이 연출한 모든 선전수요의 소품이 돼서 안 된다 이야기죠. 문정부의 대통령 말고도 비서실장과 통일장관을 비롯해 북을 안다고 자부한 운동권 출신들이 수두룩했다. 실상은 낭만적 대북간에 젖어서 북한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전직 정보기관 고위관리는 책과 선전 매체로 북한을 접한 운동권의 대북인식이 80년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헛똑똑이들이 이 쓸모있는 바보 천치들이 평화쇼에 골몰한 사이에 북한은 핵을 완성하고 대남 핵선제 타격 계획을 법제화했다. 일부러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북이 마음 편히 핵을 개발하도록 도운 꼴이 됐다. 용수논설위원이 아주 글을 말끔하게 잘 썼네요. 우리는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의도를 갖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결과적으로 북한 핵을 도 개발하는데 시간도 주고 돈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와서 아는 거죠. 한 전직 여름 대통령은 절대로 북한 핵은 개발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영상이 지금도 남아있죠. 이 헛똑똑이들이 평화쇼에 골몰할 사이에 북한 핵은 완성하고 대남 핵선제 타격 계획은 법제화했다. 그렇게 정책을 펴고 그냥 저 나라를 가고 나면 남은 사람들이 이제 핵을 이고 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낭만은 사랑할 때 사랑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삶은 절대 낭만주의로 가서 안 되는 거죠. 몇 분이 이야기를 남겼는데 밑에 김영기님은 북핵 완성의 음성적 지원으로 이적 행위를 한 좌파 정권의 두 목이 누구누구입니다. 찬성이 1501명이고 반대가 6명이죠. 밥 좀 돕니다. 대한민국의 친북 좌파무리들은 그냥 북한 김정은 똘만이고 뭐뭇은 북조선 이중대일 뿐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 적화 통일되는 선봉장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은 조만간에 북한에 흡수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1594명이 동조를 하고 반대가 8명밖에 안 되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80년이 가까이 되어 오지만 여전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어떻니 군사력 격차가 어떻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정신 상태로 가지고 우크라이나처럼 저런 맞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체제 전쟁 중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4.15 총선 이래로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내침을 당한 겁니다. 내부의 적도를 침략을 당한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나 선거를 무너뜨리는 거나 다 체제를 전복시키는 행위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있습니까? 근현대사를 통해서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그런 대형사건이라고 그렇게 심각한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인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밥 먹고 기분 좋으면 땡인 겁니다. 비용을 치루겠죠. 비용을 치룹니다. 세상에는 건너뛰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체제 전쟁 중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체제를 지켜야 애써 여러분들 모은 재산도 지키고 자유도 지키고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자유를 빼앗겼는데 그 기본권을 여러분 침탈당했는데 참정권을 침탈당했는데 입을 다물고 그 상태에서 앞으로 얼마나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저는 확고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 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훨씬 전쟁이 힘듭니다. 왜? 대한민국 요소 요소에 뭡니까? 의도적으로 의도하지 않던 간에 적들과 공모하거나 공조하거나 협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젖어버린 사람들이 교육계, 입법, 사법, 행정, 노동단체, 교육단체 수없이 많은 겁니다. 평화가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영원이라고 보지만 그들은 오랜 기간 여름 준비작업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성체를 밑바닥부터 뭡니까? 그렇게 해체하는 거죠. 그 해체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선거사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우성을 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나 열심히 해라, 당신이나 해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비용이 고스란히 뭡니까?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그다음에 눈을 돌렸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체제라는 것은 공기와 물과 같기 때문에 그 체제 하에 사는 사람, 체제를 벗어나면 모를까? 그 체제 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고 그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정말 나라가 체제를 지키는 일, 또 체제 침탈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힘을 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